해내네요. 택윤이 확실히 되는 애구나. 텔론 대리야! 가볼까 한번? 여기 같은데? 이런 게 봐봐. 그 길이 있고 구멍이 큰 게 있어, 웅덩이가. 김태균 때문에 또 안 잡을 수도 없고.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기어가잖아, 다리가. 그 길이 이렇게 막 있어요. 다리로 막 꾸멍꾸멍하면 간 거야. 여기 길이 보여. 발자국 길이 보여. 그렇지? 그러니까 길 길이 봐야 돼, 길을. 한 마리만 봤으니까 이게 계속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. 그렇죠. 어디가 딱 팔면 좋을까, 형님? 어? 한 마리만 딱 더 살게, 진짜. 한 마리만 딱 더 하자. 택윤아! 어디? 여기 진짜 다리 길 같아. 찾았어? 여기 같아. 길 있잖아. 여기 여기 들어간 거 같지? 있다. 어, 있다. 여기 있잖아. 숨 쉬는 거 보이지? 형님! 어. 구멍이 하나, 둘, 세 개니까. 어. 위에 주위를 파야 돼. 동시에 파시죠, 이쪽 양쪽으로. 깁이 한 번 가시죠. 네. 오, 뭔가 기대돼. 오, 잡자 좋다. 오, 뭔가 기대돼. 어디 도망 못 가게. 꽉 채워서 먹고 싶은 게 오늘 첫 번째 물품입니다. 준비. 기비 하나, 둘, 셋. 기비 하나, 둘, 셋. 자아! 틀렸어. 그렇지. 빨리 파야 돼, 빨리. 들어올려, 들어올려. 이분들도 이렇게. 자아. 없었어, 들어왔어. 아, 깜짝이야. 하지 말아요. 더 들어가봐, 더 들어가봐. 더 들어가봐, 더 들어가봐. 아유, 뭐 860까지. 어, 어, 뭐야? 어? 어? 잠깐만요. 와, 미쳤다. 잠깐만요. 뭐야, 뭐야? 저거 들어갔어. 뭐야, 이거? 돌이야. 돌이야. 낙지같이 생겼는데? 다리, 다리에 있는 거죠? 그렇게 생겼네. 아, 깜짝이야. 잘 못 잡았어, 잘 못 잡았어. 아, 너무 힘들어. 아하, 아쉽네. 다시 찾아. 야, 저 정도 파다가 난 MBC까지 나오겠다. 너무 많이 파고 다니는데? 우와. 우와.